A.K.A.는 스틸러 내 여자는 내가 지켜 그녀의 맘 문에 걸깊어 덤벼봐 너 자신이 쓰면 던져봐 날려줄게 홈홈 내 여자는 내가 지켜 그녀와 나 사이는 너무 깊어 눈길 더 지지마 고생하지마 힘 빼지마 내 여자란 말이야 내 여자야 손 대지마 무슨 말인지 몰라 내 여자는 내가 지켜 그녀의 맘 문에 걸깊어 이번 화보 촬영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현이 형이 수현이 형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왜요? 수현이 형이 원래 모자를 잘 안 쓰는데 평소에 모자를 쓰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부러워요 미국 개그쟁이 그리고 우리 K.B.A.는 뭔가 미소년 같은 이미지인데 오늘은 뭔가 되게 강한 남자같이 나왔어요 뭔가 잘 나왔고 표지 많이 해주세요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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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한 명씩 설명해주세요 그럼 두정 씨가 그리고 우리 훈 씨는 아까 신발끈 묶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다고 그 닦아님께서 직접 이렇게 했어요 그 닦아님 던스타 독자 여러분들 12월호에 유키스가 나오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항상 열심히 하는 유키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일치 않는 그런 멋진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